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아오니 저택 콘텐츠로 돌아왔는데요 얘들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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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시오 얘들아 오늘 왜 모인 줄 알아? 왜요? 오늘 우리 집에서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야 와 기대된다 우리 엄마께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했어 얘들아 어떤 음식이었으면 좋겠는지 한 번씩 말해보자 동동쿤 너부터 말해봐 저는 갈비찜 덮밥을 좋아해요 너 우리 엄마 욕한거야? 아니요 아니요 우리 엄마가 제일 싫어하는게 갈비찜 덮밥이야 죄송합니다 사실 갈비찜 덮밥 그건 맛도 없고 그건 왜 먹는지 모르겠네 동동쿤이 너빨어 미호야 너는 어떤 음식을 먹고 싶어? 나는 달콤하고 아주 설탕같이 달달한 국밥 한 그릇 하고 싶어 뭐? 국밥이 어떻게 달달해 국밥이 친구지 순대국밥 외마 맛있는데 거기다 밥 사 먹은 다음에 깍고기 얼마나 맛있어 야 오케이 인정 인정 요르르는 어떤 음식? 아 뭐 나는 뭐 간소하게 킹크랩 한 3마리 정도면 킹크랩? 네 야 우리 집 야 그렇게 가난해 어떻게 킹크랩 먹어 그럼 엄청 비싸잖아 아유 왜 킹크랩도 없고 그래 뭐 킹크랩도 없으면서 친구들이 집으로 부른 거야? 아유 요루루 요즘에 구독자 10만명 찍더니 거만해졌네 아 킹크랩 아니면 아무것도 몰라? 근데 좀 그렇긴 하네 킹크랩에다가 국밥 싹 말아가지고 깍두기 먹으면 더 맛있었을 텐데 야 국밥 충이야 아 현둥이는 어떤 음식을 먹고 싶니? 나는 맛있는 마카롱이나 먹고 싶어 마카롱? 야 마카롱 그거 야 크기는 이만한데 그거 칼로리 엄청 높대 밥 한 그릇보다 높대 너 지금 살 찌는 게 두려운 거야? 맛있는 거 앞에 사는 0칼로리라고 0칼로리? 어 그래 많이 먹었나 보네 현둥아 먹자 자 어쨌든 얘들아 우리 집에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우리 엄마가 오늘은 진짜 너희들 온다고 완전 준비하셨어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응 응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마루카는 마루카 해도 돼? 아 그러면 안 되지 어? 자 우리 엄마가 오늘 준비 뭘 하셨을까? 어? 어? 완전 개극형 아 우리 엄마가 오이 냉국과 오이 무친강 그리고 오이 밥 오이 김밥 을 하기 위해서 오이를 사 오셨나 보네? 아 니네 엄마 왜 그래? 어 뭐? 왜? 우리가 뭐 잘못했대? 야 우리 엄마 욕하지 마 우리 엄마 그래도 오이 냉국 하나만큼 잘 끓이실 거야 아 근데 나 오이 싫어한다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말했는데 또 오늘도 오이 냉국이야 아 괜찮아 얘들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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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오늘 나 집에 갈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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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욱 참고 오이 냉국 오이 무침 오이 김밥 정도 먹으면은 엄마 오늘은 그래도 밥 먹고 디저트는 끝내준 걸로 아주 그냥 준비하신다고 했어 야 마루카는? 너 먼저 먹어봐 너 먼저 먹어봐 오이? 어 뭐래 너 먼저 먹어봐 얼굴도 오이처럼 생긴 게 뭐래 어? 너무 심했다 너 지금 빨리 다 했어? 아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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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애들아 그래도 엄마가 또 준비하신 디저트 아이스크림이 있어 아이스크림 자 엄마가 이거 오이 먹고 이거 먹으라고 준비하신 건데 무슨 아이스크림이니 이거 근데? 음? 민트초코 같은데 이 냄새는 민트초코 아악 아악 민트초코잖아 크크크 아이씨 엄마 내가 민트초코 먹을 뻔 치약 먹는다니까 아 너 또 민트초코야 아악 그럼 어떻게 먹으라고 아 얘들아 안 되겠다 이거 우리 엄마 오면은 큰일 나겠던데 이거 그냥 우리가 몰래 버릴까? 좋아 좋은 거 같아 그럼 엄마 어머님이 선을 좀 넘으셨네 아 근데 조심해 민트초코에서 민트만 버려 초코는 냉기란 말이야 알았어 알았어 그럼 내가 내가 쓰레기통에 쓱 버리고 올게 아악 자 여러분들 착한 어린이는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음식으로 장난치는 거 아니랍니다 자 얘들아 내가 버리고 올게 여기 있어 아악 상한극은 상한극일 뿐 오해하지 마세요 자 쓰레기통에다가 자 여기다 오이 넣고 민트초코 넣고 아무도 안 받겠지? 아무도 안 받겠지? 으악 얘들아 얘들아 내가 넣고 왔어 잘했어 잘했어 그럼 엄마한테 민트초코랑 오이가 도망갔다고 오늘은 치킨 시켜달라고 하자 어때? 응 좋아 좋아 너 키카락 아닌데 먹을만 하지 오늘 신나게 놀고 우리 자고 하자 그래 그래 어어 감히 이 몸을 버리다니 용서하지 않아 음.. 아 오늘 TV도 재미없는데 야 근데 야! 누가! 발구랑 안 씻고 왔냐?? 아이C 뭐야 wew 미호야 너 겨드랑이 안 씻고 왔냐? 민트초코 향 난다 니 겨드랑이에서? 아 무슨 소리야 니 인증에서 나는 냄새겠지 내 인준이 어땠어? 내 인중에 냄새 맡아봐 아이 냄새 나! 줄 꺼져! 어? 근데 근데 우리한테서 나는 냄새가 아닌 거 같아 뭐야 이 썩은 오이 냄새와 썩은 민트 초코 냄새는? 그러니까 그러게 아 저 몰랐는데? 그러니까 어? 이게 무슨 소리야? 음... 어? 어? 오이와 민트 초코 다이스키데스네 어? 어 얘들아! 아까 우리가 아까 우리가 버린 오이야 민트 초코야!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아흐허헤하 허허허... 아까 내가 버린... 오이와 민트초코가... 괴물이 되었어요... 우리 집에서 탈주해야 돼... 이래서 우리 엄마가... 음식으로 장난치지 말라고 했던 거구나... 이게 다 여면이 때문이야! 여면 니가 버리지만 않았으면... 현등 현등아... 니가 아까 초코 찬성했잖아... 버리지... 띠! 저리 가! 너 때문이잖아! 다시 너랑 안 놀거야... 띠! 이거 민트초코방인가 봐... 와 오이가 있어... 어 뭐야... 사람들이 쓰러져있어! 와... 너무 진드러워... 저거 뭐야! 내가 먹인 사람들이지... 오이를 먹고 모두 적량해진 거야... 온몸이 청량해졌어... 저리 견딜 수 없었던 거지... 왜냐... 살들은 청량함이 아주 좋아했거든... 그래서 내가 그 청량함으로 죽여버렸어... 너도 민트초코와 오이로 청량해 보는 건 어때... 어... 사이다 보다 더 시원할걸... 어... 근데... 니... 니... 나는 그래도 오이랑 고추장은 괜찮은데... 민트초코는 좀... 아주 색다른 조합에 놀랐나본데... 한 번 먹어보면 생각이 달라질 거야... 문 좀 열어보겠어... 내가 들어갈게... 오이 맛이 어때? 민트초코는 어때? 어떤 맛인지 니 입으로 듣고 싶구만 그래? 어떤 맛이야? 시원하다... 맛있어! 아~~~~ 시원하다... 아~~~~ 시원하다... 아~~~~ 시원하다... 안녕... 나 오이 먹었어... 어... 나 오이 먹었어? 난 오이한테 맞았는데... 나는 민트초코한테 맞았는데... 애들아... 내 입에서 입냄샌을 맡아볼래? 어? 햇반 가져와! 아니 농담이고 너무 두려 입냄새는 났다고 어떡해 어떡하냐고 미지축구방에 갇혀버렸어 근데 애들이 우리 구해줄 것 같지 않아 오지 않는다고 아까부터 나 기다렸다고 생각해보니까 현둥이가 요루루야 게임 제일 못하는 두 명이 남았다고 우리 구해줄 수 있을까? 나 하루종일 이러고 있어가지고 지금 코가 다 부서져버렸어 눈에 갈려가지고 코가 없다 했더라 어떡하냐 이거 왔다 왔다 요루 떨어질 것 같지 않냐 근데 미치 미치한데 조금 불안해 불안해 요루 야 진짜 야 봤어 다 봤어 봤지 누가 안 봐 니가 떨어지는 모습을 요루야 너 진짜 극혐이다 너 우이 같은 여자구나 아 뭐야 너 너무 어떡해 우리 깍져버려서 우리 평생 오이 먹게 생겼잖아 아니 아니 어쩔 수 없지 얘들아 내기할래? 현둥이 떨어진다 아닌다에 걸자 어? 저 오이 온다 어? 뭐야 다 떨어지는데 저기서? 어렵나봐 이거 어렵나봐 뭐야 자세히 봐야겠어 여기서 뚫어놓고 어? 쟤 무슨 뭐야? 어? 못 오는 거 아니야 여기? 못 오는 거 아니야? 아 그런가 보네 살짝 그렇게 생겼네 어? 뭐야? 뭐야 오이야 오이도 온다 오 온다 온다 이번엔 안 떨어지겠네 이렇게 천천히 와야 되는 건가 봐 Kim uh His?! 으 흠 insp 오이가 왔어요 ... 미스트 조초보가 달라진 시원한 오이가 왔어요 아저씨 네 그 오이 상한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 우리 별미랍니다 별미 아 네 오이 사시겠어요? 아 아니요 안살래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게 오이 냉국이거든요 그럼 아시겠네요 야 야 야 너 너 죽었어? 왜 죽었... 뭐야 다 죽었어? 아니 그래도 우리 탈출할 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오이 하나 살게요 우리에게 기회를 한 번만 주세요 아니 무슨 다 떨어지겄어 오이 하나 살게요 아저씨 진짜 하나 살게요 진짜로 한 번만 살려주세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자 얘들아 드려 돈 드려 돈 드려 칼 있잖아 칼로 칼로 돈 드려 감사합니다 아 아 뭐야 현동이 또 죽었어? 어 아 아 아 더 빨리빨리 여기 나갈 수 있는 비밀번호 찾아야됩니다 어 여기 열쇠 하나 있고 어 짜잔 오이랍니다 오이를 입안에 먹어 먹으세요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큰일 났을 뻔했네 자 일단 비밀번호를 좀 찾아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가시가 있어요 오이에 박혀있는 가시인가요? 그런건가? 아 오이다 아 오이다 슈크림 펀치 뭐지? 왜이렇게 조용하지? 아 미트 초코 시원해 미트 초코 너무 시원해 오이도 너무 시원해 입안이 얼것 같아 오이를 안먹은 녀석이 있네 이 녀석한테는 자유리툴을만한 시원함이 안보이는거니? 으아악 오이다 오이괴물이 나타났다 오이괴물이다 오이괴물이다 사람살려 오아아아아아아아 엑허어어이여 오이원 왜 먹나 모르는거 왜 이리 가 왔어 뭘 좀 모르는 녀석이 있는 것 같은데 아침에 오이 냉국으로 밥 말아먹고 아침 세수는 오이비누로 싹 씻은 다음에 점심엔 오이 스무디 저녁엔 오이 무침에 밥 비벼 먹으면 얼마나 인생이 고달프고 맛있는데 말이야 어떤 녀석인지 몰라도 참 불쌍하다니까 오이창고 안에서 숨을 퍽퍽 내쉬면서 이 시원함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 짱짱! 찾아버렸어요 입 벌려! 오이 들어간다! 오이 들어간다! 나와! 나와! 얘들아! 왜 무슨 일이야? 내 입에다가 오이 비누를 넣었어! 나 입에다가 오이 냄새 나는데 그니까 너무 끔찍해 봉둥쿤 난 주제를 모르는 녀석은 싫던데 어디서 이렇게 또 나온 거지? 난 견딜 수 없어 이 청량함을 싫어하는 녀석들은 말이야 들어간다 오이! 커지냐? 들어갔다! 오이! 안 돼! 오이 깨벌은 의류를 봐주지 않아! 오이! 깜찍하네! 오이 죽었다! 오! 동동쿤이 오고 있어! 동동쿤 믿고 있었다고! 오이!!!! 으어어 ways!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으악 아 못 깨겠잖아! 너네 비밀번호 몇 개 찾았어? 아 한 개 더 못 찾았어 너는? 저도요 이리 쓸까? 어 날 десят인 수 있어! 어 그래! 저기! 반가운 소식이구나! 한 개 밖에 없니? 없어 이러면 못 나가는데? 최소 두 개는 있어야 나갈 수 있습니다 오해 괴물이 앞에 있어 야 오이 꺾였겠다 꺾였겠어 유우야 좀 높이도 와야돼 높이 와야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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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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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와 아 이해들 대체 무슨일이야 왜 다 잡혔어 감히 탈춤을 하자니 가자아 으으으으 오이가 이렇게 많아? 포션이 있네 태국 포션 좋다 오이도 좋다 어딨는지 모르겠지? 왜 숨어 있는거 같은데? 난 이런 장난질을 하는 녀석은 딱 질색인단 말이야 싱싱 Theresa 담았다 됐어 예 앗 뜨거 뜨거 뜨거뜨거 으응 하하하하하하하하 우 også luxurious 오여이 그만하라구 오여이 너 여기 깜짝 놀라라 흐흐흫 완전히 못해 있었어 방금 왔어 빨리 나와 오이가 오고 있어 오이로이 엇 자, 호빈! Thomas! 아, 치키고 있어 어어 헉! 혀맨아! 혀맨아 나 열쇠를 찾았어! 어디야? 어디야 1층으로 내려와 1층으로! 1층 방으로 와! 집으로 와 집으로! 비울 공간이 있다 비울 공간이 있다 긴 말 없나? 긴 말? 있다 집으로 와 비울 공간이 있다 어디야? 야! 1층이야 2층! 이런 공간이 있어 집으로 오라고! 알겠어 갈게 이런 공간이 있었어? 어 있었어 야! 나 집이야 여기야 자! 여기 열쇠 쉬프트 눌러 쉬프트 보다! 이름표 보이잖아! 야! 이건 열쇠 아니고 레버잖아! 야! 잠깐만! 쉿!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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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하면 가는 거다! 하나, 둘, 셋! 한명마뿌야! 이게 뭔데? 투명물이야! 투명물이야! 투명이 안됐는데 뭔 투명이야 투명이 안됐다! 이거 뭐야? 뭐야 뭐야? 밀치기 숟가락이 왜 이렇게 많아? 밀치기 숟가락! 대박 뭐죠? 아이템 폭탄 맞았는데? 이 정도면 탈출할 수 있겠어 이게 왜 이래? 오유 오토바이다! 뭐 이런 게 다 있어! 오유 오토바이 뭐냐고! 가! 가! 바로 가! 왜! 뭔데? 아니 오유 오토바이가 돌아다니잖아! 오유가 미쳐가지고 오토바이가 되었어! 오유 오토바이 근데 미안! 아까 투명물약 뿌리려다가 실수로 아니 투명물약 아프면 투명된 줄 알고 둘이 뛰어가는 게 웃기더라고 뭐하는 거야! 둘이 투명물약 투명물약이라면! 나 투명물약 된 줄 알고 어? 일시리 뛰어나갔지 둘 다 진짜 바보야! 레버! 조심해 뭐라 그랬어? 몰라 조심해 너나 조심해 민트초코야 꽤나 건방진 녀석이로군 이 세상에서 너를 좋아하는 녀석 한 명도 없을걸? 거짓말 마 오이랑 민트초코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 뭔데? 바로 착량감 오 가자 어 가자 그건 뭐야? 미치기 숟가락 어 좋다 가자 오케이 가자 오케이 여기 있다! 뒤에 있다! 왜 이렇게만 했구만 아 병원이야! 그만큼! 아까부터 입을 어떡해 꽤나 열심히 도망치는 거 뭐 그래 번호를 빨리 찾아야돼 오케이 치아가 있습니다 오일을 아 그렇게 통할 거라 생각하나? 와봐 그렇게 통할 거라 생각하나? 누가 제일 멋있는지 보여주지 맛있는지 말이야 가구 아쉽게 됐어 다음기 오이와 민트초코를 먹을 바에 양치를 세 번 하겠어 그럼 오이 한번 먹으면 하루종일 양치를 안해도 된다는 소리가 아닌가? 하하 그만큼 너를 먹을 바엔 치약을 먹겠다는 소리지 꼽아 누가 위해 했는지 사라지 슬픈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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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 마구 아 하하 하하 네 하하 하하 오이의 위치가 맨 아래니까 올라가자 많은 친구들이 갇혀있구만 얘들아~~ 이제 그만 먹고싶어 내보내줘 더 먹어야지 얘들아 오이 먹으러 가자 으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아악 야 맨날아아아아아악 넌 더 먹어 으아아악 으하하하하 넌 오이다 더 먹고있어 저 안에서 오 좋은생각이네요 되어 근데 너 레다 뭐 울어 으하하하 왜 이렇게 울어 으악 뭐야 왜 떨어 줘 쟤는 야아아아아악 미안해 미안해 나만 열어줘 나만 열어줘 미안해 으에에에에에 미안해 x2 팔자 이제 팔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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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냐 아냐 가자 오이 오이 아 오이 왔네 큰일났네 이거 내가 미끼가 될게 간다 오이의 맛있는 반찬이 되어라 어? 오케이 오이 무침대로 갖고 미끼가 될게 뭐야 어떻게 됐어 그 저 둘이 사라졌는데 뭐야 어디가서 둘다 딴 데로 갔나 어 있어 오이가 있어 도망가 뒤로가 뒤로가 다시 뒤로가 삐리리리리리리 삐리리리리 삐리리리리 삐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삐리리리리리리리리리 하하하하 오케이 나이스 밀쳤어 밀쳤어 아 나왔네 가자 나 밀쳤어 밀쳤어 오이 온다 또 오이 온다 빨리 가 marvelous 하지마 gave me 쓰 profile 히 쓰읍 너 비밀번호가 이 위에 근처에 있을거 같은데 이 whirring 너 근처에 있을 거 같은데 비밀번호가 없단 말야 이런데 안가봤죠? 이런데 안가봤고 여기도 없고 뭐야 이건? 어! 여기도 밀치기가 있군요 뭐야 이거 멀미포션 이런건 필요없고 엔도진줄 나이스 오! 어! 아니 아니 네 별 꺼!!!!! 징그러운 모이~~ 모이의 미처 모이가 한lkda 오이 То 오이도 생명이야 오이도 태어났으면 먹어야 된다구 미안해 널 쓰댓기통에 버린 거 정말 미안해 가저만 해도 모이의 냉면에도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오이도 오이도 생명이야 오이 오이 진정해 오이도 태어났으면 먹어야 된다고 미안해 널 쓰레기통에 버린 거 정말 미안해 냉면에도 오이 냉면에도 오이 왜 다 빼먹어 어? 네가 말해봐 왜 빼먹는데 오이한테는 그 특유의 향이 있어 그 향이 너를 싫어하게 만든 거지 그러니까 평소에 겨드랑이를 잘 딱지그랬니 내 냄새가 싫다는 거야? 너는 진짜 안 되겠다 나중에 오이지용에 빠트려주마 사람들이 다 오이를 먹고 이렇게 된 겁니다 절대 오이를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컨셉이야 컨셉 어이 지옥으로 보내주마 어이 아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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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삭해졌어 우리 수박이 되어버렸어? 어떻게 올라갔어? 여기서 슈퍼점프 어? 이런 버그가? 짱인데? 절대 죽지 않겠어 얘들아 빌보드 하나만 찾으면 됐다 빌보드 하나만 찾으면 돼 가자 얘들아 하나를 찍고 나가자 하나 지하로 가자 지하로 바로 와 가보자 어 바로 나가자 바로 지하로 바로 가자 난 절대 오이에 굴복하지 않아 그래 응 근데 편식은 안 좋은 게 아닐까? 오이 많았잖아 편식은 안 좋긴 해 근데 내가 그렇게 오이를 싫어하지는 않았는데 쟤 때문에 더 싫어해졌어 진짜 이거 표정 봐 이 오이 표정 봐 때리고 싶다 약 오르잖아 가자 바로 내려가자 뛰지 말고 한 명이 이 사람 되지 왜왜왜왜왜왜왜 이거 스파이 아니야 너 왜 여기 살아있냐 너무 무서웠어 너무 무서웠다가 무서웠는데 카트편이 왜왜왜 아니 어디있어 오이가 어딨는데 어 뭐라고 써져 있는 거야 오이만 먹다가 잠들다? 와 잔인한 녀석 오이 중기다 어흐 추워 이러는데 왜 춥다는데 냉장고에 들어가 있나 그 오이 그만 먹고 싶어 오이가 춥대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어 야 비번 찾았어 야 이름표 보고 근데 시스템 추위로 오이가 더 아삭아삭해진다는데 얘들아 어 저기 저기 약간 나 비번 찾았어 기다려봐 오이 오는 거 같은데 에이 오이가 여길 어떻게 와요 비번 알려줄게 7 1 왜왜왜왜 710 뭐야 마지막에 뭐를 놨어 710 으에이 오아삭아삭 해진 놀이가 왔어요 으으으으응 으으으응 크으으응 uzism 잡았다 으응 으앗 따만 들잖아 execution actresses 워윽 워윽 710 710 710 워윽 가자 오케이, 렛츠 고 고 오이가 나오는 걸 못 봤는데 고 고 고 아 아 아 음 일단은 미끼를 좀 더 구해와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음 사람이 다 갖지 않았어? 우리 빼고? 다 죽지 않았나? 다 죽었어? 네, 죽은 걸로 알아요 미끼를 붙이려고 할 테니까 저만 버티로 계십쇼 오이? 오이 오이 내려와봐 너한테 너에게 좋은 선물이 있어 내려와봐 너에게 좋은 선물이 있어서 그래 내려와봐 부끄러움이 많구나 너 뭐지? 내려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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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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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죽어 쟤는 어디가서 쟤 혼자 죽고와 흐흐흐 어이 어이 내려와봐 내가 왜 그래야되지? 안되겠군 이것까진 안쓸려고 했는데 너 도망치려고 그러는거지 오예 늪해서 말이야 절대 그걸 볼수 없어 이번 엔딩은 배드엔딩이 되야될거야 시명이다 먹어라 으아아아악 손이 안보여 음 뭐야 여기 음 이런 사다리공간이 그냥 어쩔수 없죠 여기 숨어있다가 내려오는것 같으면 갑시다 아무래도 안되겠다 아이템을 찾아야겠다 아이템을 찾아가지고 엔더진주 하나만 있으면은 충분히 탈출 가능할거 같거든? 저기서 지키고 있으니까 엔더진주 하나만 찾자 자 한번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 닫고 오이가 이런데 숨어있을줄 몰라 잘 살핀 다음에 위에 오이가 있는걸 위에도 있는걸? 위에 오이가 있네 뭐지? 뒤에 있나 뒤에 아악 야 이걸로 막아놔 그 딱딱한 오이를 니가 어떻게 부실수 있을까? 으아아악 아악 후후 후후 아 저 오이 뭐야 오이로 막아놨어 저거 어떻게 부셔 아하하하 무슨 오이 거미 같네? 거미줄 치고 오이 방어막이냐? 오케이? 알겠어 오이 박어먹으러 철벽바울 해놨다고 어떻게 하냐고 내가 일단 유인해볼게 어이 어이 진정해 진정하라고 누가 올라갈 사람? 용기있게 올라갈 사람 올라오기만 해 야 완벽한 디펜스를 하고 있어 이게 뭐야 어떻게 해 저거 어떻게 가냐고 에너지 주 없어? 에너지 주인주?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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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앙 나이스 오이를 부셨다 내 오이는 죽지 않았어 조심해야돼 고맙다 거미줄 덕분에 살았다 빵야 7195 응? 응 아니야 비번 뭐야 7195 7195 7195 아아 오케이 오케이 어 잠시만 거미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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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수고 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왔다 왔다 자 이제 탈출이다 드디어 오일괴물한테 벗어나는 거구만 드디어 여러분 저희가 탈출했습니다 감동적인 순간 오케이 이게 뭐죠? 어 뭐야 음 음 저기 앞에 음식물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여기다 기다린 다음에 오는 거구만 뭐야 음식물 쓰레기통? 일로와 비번 알려준 다음에 위치기검 들어 오이가 들어오는 순간 음식물 쓰레기통에 넣는 겁니다 오이 밤브내 오이가 또 현둑이 죽이고 이 ot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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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앟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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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니 정부 앞에서 유ですね 애고 있어봐 아니 아니 아까 여기에 있어봐 여기 여기 오...Sub... 오이야 어라 이 쪽으로 올래? 그럴 생각이야 이리와 이리와 오이를 먹일거야 어디 가는거야 너네 오이를 먹어야지 오이를 먹을게 이리 오면 오이 먹을게 이쪽으로 오면 오이 소각이도 먹을게 정말 들어가 구단이 맞니 그런짓말이지 오이를 먹을 리가 없잖아 너도 들어가 너도 음식물 쓰레기통에 들어가 너 아까 오이 먹었잖아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이 괴물을 네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상한 오이였죠 하지만 오이 맛있는거 아시죠 다 이거 콘셉트인거 아시죠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